그럼 3일간 물이용 부담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느낀 점을 발표하겠습니다 수도권 2,600만 시민들이 마시고 사용하는 물 팔당호부터 가보았습니다 정말 맑고 깨끗한 물에 놀랐습니다 이렇게 한강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덕분에 우리가 지금처럼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한강구원에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한강 물길 트래킹, 아름다운 한강사진 공모전과 같은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역시 물이용 부담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것들에는 당연하지 않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물이용 부담금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나니까 진정한 상생의 의미, 공존의 의미, 그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말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이제 조금 아는군요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황수씨가 엘리트야 엘리트야 물이용 부담금은 생태계의 터전이자 서울, 인천, 경기에 아주 중요한 식소원으로 사용되는 한강을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물이용 부담금은 상수원 개발 규제 등의 이유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상류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상생을 통해 맑은 물을 만드는 물이용 부담금 자세히 알아보시고 있습니다 그런데cker은 бер겸금이 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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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되기 때문에